어떤 거래까지 해보셨는지 한번 보내주세요 했는데요 한재상씨가 펌펌투데이에서 받은 숙취해소제 팝니다 하셨는데 이 자식아! 숙취해소제 드세요 숙취해소제 받은 김에 술도 드시고 한재상씨 숙취해소제 드립니다 팔지 마세요 김서영씨 당근시장 이래서 진짜 당근 팔았습니다 하셨고요 5704님 국민학교 때 자주 보던 동아전과와 표준전과 2천원 조금 그래도 저보다 형님이신가 보네 국민학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김경보시 아파트 전세 구했습니다 부동산 안 끼고 그냥 아파트 전세를 구하신 거예요 대단하네 김경보시 숙취해소제 드립니다 6204님 군대에서 접은 종이 약 2만 5천 마리 팔아봤어요 이거는 살만하죠 왜냐면 누군가에게 내 정성을 누군가에게 나의 이 정성과 사랑을 증명하고 싶을 때 하글띠네요 종이 약 얘기했더니 하글띠네요 6204님 숙취해소제 드립니다 원숙재씨가 내 친구가 남편도 당근에 내놓고 싶다 그랬어요 여보 일단 나가봐 이따가 여기 오목교역 5번 출구로 이따가 7시에 나가봐 그럼 봉고 쳐가지고 진짜 데려가는 거예요 원숙재씨 수지의 숙취해소제 드립니다 아니 추잣스러워 추잣스러움문 추잣스러움문 짰다 네6667님 케빈 클라인 팬티 깨끗하게 팔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팔아봤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중고거래 할 때 꼭 밝혀야 됩니다 이거 꼭 이거 빨아가지고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새거인 척 하시면 안 돼요 빨아서 파는 거라고 꼭 밝히셔야 됩니다 6667님 케빈 클라임 팬티 깨끗하게 빨아서 팔아봤어요 드립니다 9679님 1994년 시작이 남달라요 1994년 가을 도봉산에서 주워온 단풍잎 코팅한 거 30만원에 팔더라고요 아니 1년에 만원이네 94년이면 1년에 만원씩 쳤네 오래됐네 94년 가을 도봉산 의미 있네요 9679님 숙취의 소재 드립니다 이호진씨 도미노 피자 6조각 사봤습니다 30분 안에 거래가 나겠어 살만하다 살만해 살만하다 6조각 꼭 2조각 남더라고 먹다 보면 꼭 2조각 남으니까 6조각 사서 먹는 거 딱 좋다 이호진씨 숙취의 소재 드립니다 2nd 도봉의 핫쾌 10분 감사합니다.